여기는 버거킹 버거킹의 플레이 존 우리는 버거를 기다리면서 있죠 여기 버거킹은 이렇게 놀이 존이 있어 아빠는 열심히 검색 중 버거는 우리 몇 번이라고 그랬지 넘버 59 54 54 54 54 54 오, 여기 TV도 나온다고 그랬는데 저 앞에 TV 네 킬 수 있는 건가? 네 TV를 켜지 못해? 네 네 우리 이거 공짜로 얻었지 머리에 쓰는 거 네 네 원래 사야 되는 건데 뭐 키즈미를 주는 거 같은데 엄마가 물어봤지 그렸더니 그냥 줬지 그래서 엄마가 뭐라 그랬어? 하나 더 하나 더 줄 수 있어요? 물어봤지 내가 더 사야 될까요? 하나 더 줘? 네 하나 더 하나 더 근데 막 더 맥도날드에서 비해서 싸다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진 오빠? 많이 시켰죠? 아니 아니 거기도 맥도날드도 수퍼 파이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프로모션으로 하는 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트 가격도 별 차이 없고 맥도날드도 맛있어